오늘의 주선이 진연 촬영 날씨가 점점 좋아지네요 후바가 추워 함께 하시고 후바이트 세븐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안좋아서 잘벌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말만 듣던 쿠바 사람들의 열정, 정렬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촬영했지만 휴가 온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신과 구의 조합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사진기만 갖다 놓으면 다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파 모델을 쓰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소니 카메라에 매일 좀 빠져서 이제는 소니 걸로만 바꿔서 직접. 그리고 주변에 소니 카메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될 수 있나요? 일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 알파 모델 소진석입니다. 소니의 세 번째 쿠바 여행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환상적입니다. 저희가 헤밍웨이가 자주 와서 술을 먹던 장소입니다. 소니의 세 번째 쿠바 여행이 vooring asymm COSTA l 정말 chilling 라베이 시p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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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